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대위 이야기 러셀TV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젊은 분이 계십니다 예비군 훈련 가서 안보 교육을 받다가 대대장에게 따졌습니다라는 제목의 10분 동영상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발견하고 방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습니다 요지는 2019년부터 국방부가 예비군 교육에서 활용하도록 제시하는 안보 교육 자료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안보 훈련 교육 자제는 하급 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일선 부대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문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하급 부대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교육하라라는 내용을 PPT 자료가 주어지고 그것에 충실하게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일선 부대라고 합니다 지휘관은 PPT 자료를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모든 부대가 똑같은 자료를 갖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황대위는 3년간 현직에 있는 동안 2015, 2016, 2017 행정장비로서 세 번의 교육 훈련을 직접 통제한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활동을 첨부해서 여러 가지 정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황대위가 안보 교육에서 발견한 것은 7월 2일 35사단 완주에서 동원 훈련을 받았는데 2시간의 안보 교육에서 그가 발견한 사실을 이뤘습니다 첫째, 자신이 생각하는 주적은 단순 명료하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침공할 수 있고 우리 예비군이 군의 최후 보르다 이게 상식이고 일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현지 지휘관이 연대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골릴라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인비지벌 골릴라 테스트라는 겁니다 약 1, 2분 정도의 심리학 테스트 영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영상물입니다 공을 주고받는 신색 셔츠를 입은 여성 3명과 검정색 3명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평화롭게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때 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참가자들에게 신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신색 셔츠를 입은 사람만 세면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분이 지나면서 중간에 골릴라 옷을 입은 학생이 천천히 등장해서 카메라 정면을 보고 골릴라처럼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험 참가자의 50%가 검정색 골릴라가 등장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 참가자들에게 중간에 골릴라가 등장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면 참가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 다시 동영상을 한번 재생하면 시험 참가자든 당연히 자신이 골릴라를 발견했어야 했는데 그 골릴라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이른바 부주의명 그러니까 in attention blindness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되면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어떤 대상에 주목하게 되면 다른 사물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보 교육에서 이 같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목적이 뭐겠느냐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보일지라도 항상 잠재적인 위협 잠재적인 적에 대해서 긴장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당연히 이 골릴라 실험이 끝나고 나면 황대의가 기대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과 손을 잡고 천안함 북진함 연평상권 등을 일으키고 평화의담을 개최하고 설령 김정은과 문재인이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장의 끈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항상 화전 양면 작전을 쓰게 되고 위장 평화 공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그들의 목표는 적화 통일이다 근데 전혀 기대 딴판의 설명이 연대장 입으로 흘러나왔고 그 연대장의 입은 바로 국방부가 만든 안보 교육 자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의 기대와 딴판으로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국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에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긴장하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국방부 관계자가 담은 거죠 그게 국방부 관계자인지 아니면 국방부 관계자 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평화시의 이와 같은 PPT가 공개가 됐으면 누가 이 PPT를 작성했느냐 이렇게 해서 수사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번 정문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방조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자신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유야모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황대위가 젊기 때문에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진 교육이 마친 다음에 이게 말이 됩니까? 따졌다는 이야기 황대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종전국을 선제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위에 적이 있는데 왜 북한이라는 적을 빼버리고 4개국의 눈을 돌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교육자료는 국방부가 만들었고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2018년까지는 100%가 북한을 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10%도 교육자료에 국방 관련된 안보 관련된 자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잠재적적 잠재적 위협에게 돌리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이제 평화체제 파트너다 협력과 안보의 이중적인 존재다 황대위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는가 어떻게 북한이 평화체제인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고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곧 통일이 될 거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적이 아니다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다 이렇게 맺고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황대위가 마지막 교육이 끝난 다음에 연대당하게 아주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대위의 전역한 황대위의 의견뿐만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최근 예비군 교육 참가자들의 경험은 이현빈 씨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예비군 교육을 갔는데 동대장이 그러더라고요 국방부에서 안보 교육 북한 내용을 싹 빼라고 했다고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이현빈 씨가 남긴 댓글입니다 저도 예비군 가서 안보 영상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란 말은 전혀 없고 됐든 북한과 잘 지내야 한다든지 오히려 주변 강국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하는 그런 멍청한 소리가 예비군 대부분이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나라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진 겁니다 백준영 씨 이야기입니다 저도 7월 3일 동원 가서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진짜 북한 되도록 응급 안 하려고 노력한 거 보고 가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영민 씨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뭘 뜻하는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등이나 꿈꾸는 세상을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더 좁혀 이야기하면 집권청의 내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PPT는 아마 국방부 관계자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파견된 어떤 사람이 진두지유를 했겠죠 그든 나라를 뒤집기 위한 정밀한 계획하에 특정 그룹의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대상을 군을 선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군을 무력화시키는데 특정 그룹이 활동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죠 그게 아마 집권청 내부에 분명히 일군의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집권청 전부는 아니더라도 암약하는 세력들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PPT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국방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이 사건을 포함해서 퍼즐처럼 맞춰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문제를 관심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내부의 적이 군까지 침투를 해서 군의 국방 관련된 안보 교육자료까지 적을 이롭게 하는 적에 대한 경계를 풀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에 담은 황대희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장성들에게 누가 2019년판 예비군 훈련을 위한 안보 교육자료를 작성했는지 그 이름과 직책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9년판 예비군 훈련을 위한 안보 교육자료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 이름은 누구인가? 직책은 누구인가? 누가 얼마만큼 관려했는가? 이 부분을 낱낱이 밝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